그러면 상승탈영 전지 만물 삼겨날 짓 전지 만물 삼겨날 짓 각색 조묵이 먼저 나 유소식 식목식 구멍이 졸려있고 헌원신원 잡주고 이제 울통허렸으니 그나무 편타오며 척상은 오동목은 고연금 폭판이 되어 대순슬상 비껴안고 난 풍시를 치어내어 서양둥덩 울려놓니 봉황도 춤을 추고 문왕 때 감당무원 비파섬을 띄어있고 진황제 오목과 시상촌 오류목은 천흥이 그지옵네 오르고 동동냥목은 용선밭쇠가 잘난거요 반구무소 사입고 사후용계 관파보건 백골신체를 앉아먹고 신발신당하오른 적은 재료목은 신부가 되요 사시절 사시절 비부인이 반반 서립을 오고 동양원장 독주걸질 그 우주타 어머니와 이래일신 어이없 어이없 상중하군 벗어나서 하사하운 장량이 며태렁고 풍골도 남은 꽃될 망정 차라리 내 다 떨치고 대왕판이야 바랬더니 무지한 고슬롬들이 이대국을 작벌하여 가르치자 강천말과 합한 구수 약두고 정서용 배워야 안구어 남은 동원 복숨 고여 어르신 그걸물인지 주먹고 하물론 투토칠 발자없는 사모품대 화용 지보리 장승니라 폭판에 기름 새겨 대고 장전 세워두니 일일이 있어 말을 걸며 손일이 있어 피로우며 할일이 있어 도망오며 눈이 있어 눈을 볼 수가 있어 불필이 공부하고 울둥어 어디서서 진태유고 어른날을 정상은 모르시고 그다리 놀래시니 기운 찬여 어린다를 부도행여 버려시니 시니 복시 육개 부산들여 물구 즉시니 이곳니 십냥 처분 하록 심을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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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래 다 아이고 잘 들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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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